서울 구축은 괜찮고요 서울 빌려나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상품도 있잖아요 당장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 되게 되면 이런 상품들은 또 경쟁력이 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바닥 따지고 상승으로 들어섰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이클은 일시적인 상승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정말 상승 사이클로 가면서 어느 정도나 상승을 생각하시는 그 판단이 되게 어렵한데요 2013년부터 23년까지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을 볼 건지 아니면 23년을 끝으로 해서 재상승할 걸 보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26년까지는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입주 문양이 적기 때문에 27년은 왜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입주를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요 27년에 입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문양이 조금 약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세 수급의 그래프인데요 전세 수급이라는 것은 전세의 부족과 과금고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변동성이 막 있죠 있는데 여기 저점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큰 그래프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전세의 부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렇게 쭉 왔다가 지금 여기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기는 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전세 수급과 집값은 비례하는 건가요 반비례하는 건가요 전세 수급이 오르면요 전세 수급이라는 것은 전세를 오르기 전에 전 단계거든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의 부족에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전세가 재경신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하반기부터는 전세 부족에서 올라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6월달이 지금 124인데 서울은 142지까지 올라왔거든요 160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11월 정도 되면 봅니다 10월 11월 되면 그러면 전세 부족한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승이 되는데요 그러면 성격이 좀 달라져요 전세 수급에 의해서 전세를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요 어떤 다른 어떤 정책을 위해서 찾기는 힘들어요 공급에 의해서 상승되기 때문에 공급으로 작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7년부터는 잘 모르시겠지만 26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26년까지 오르신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그런 거고 폭으로는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세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시 뭔가 폭등장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세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우리가 이제 그 현금을 미리 당겨 받는 거라 했잖아요 몇 년치를 당겨 받냐면 서울은 9년치를 당겨 받아요 전세가 서울의 평균 7.82% 올라가거든요 평균 그걸 9년치를 당겨 받고요 지방에는 7년치를 당겨 받아요 몇 개를 전세 상승 우리 얼마 될지 모르니까 전세가 많이 오른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많이 당겨 받는 거죠 그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오를 건 저는 그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금은 어떤 환경을 봐서는 꽤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저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무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사셔야 되죠 지금이라도요? 네 지금은 좀 고민이 더 되죠 최근에 이제 가격이 움직이면서 고민에 더 빠졌을 거예요 그때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길 길고 10년 뒤에 2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단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시고요 제가 볼 때 한 5년이나 요 정도의 기간을 보시고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 수도권에서 좀 사는 게 좀 앞으로 모두가 오른다 해도 상승률은 다 다를 테니까요 강남 같은 게 많이 반영됐잖아요 강남이 좋은 거 다 하니까 우리가 강남 하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시세에 반영 안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물건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만인들이 비교를 잘 안 돼요 어디가 좋은지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서울분들은 지하철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잘 몰라요 지하철을 많이 다녀 가지고 제가 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 비싼 아파트가 있다면 매물량을 한번 체크해 봐요 매물량을 체크해 보면 유독히 매물량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딱 있거든요 매물량이 항상 적은 데는 누군가 들어가면 안 나오는 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물류 나오면 누군가 바로 사는 데에요 그 매물량이 항상 적습니다 매물량이 항상 많은 데는 누군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 데고요 누군가 잘 안 사는 데에요 같은 지역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만약 다른 지역을 비교하겠다 그러면 예전 가격을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어떤 지역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비교해 보거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를 2015년도에 비교해 보고요 지금도 비교해 보고 그러면 가격에 객차가 있거든요 그 객차를 보고 객차가 비싼데 이게 많이 벌어져 있다면 벌어져 있는 것들이 저평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조금 더 힌트를 직접적으로 주신다면 서울에서는 어느 국 경기도에서는 어떤 시가 조금 저평가 되어 있다 그거는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 계시는 1주택자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상급지에 갈아타는 게 좋죠 그게 늦거든요 가격이 많이 움직이면 그래서 지금 물론 매도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고민에 빠지죠 내 가격을 낮춰서 더 보태서 갈아타려고 하는 데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사야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시간 지나보면 늘 그렇습니다 왜 늘 그렇죠? 상승률이 더 다르니까요 오른 지역이 더 오르고요 케이빙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을 좀 여쭤보면 지방까지도 상승하신다고 보는 거죠? 수도권을 알겠는데 지방까지 상승하신다고 보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거의 공급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8, 9, 10%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은 시장부터는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김천, 지금 영천, 문경, 상주 이런 데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중수시에서 이제 광역시도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개 한 개 상승할 거예요 근데 시차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거의 다 아마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강역시 중에서 부산하고 대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제 고향인 대구는 이제 고담 시티가 된 지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또 안 좋죠 대구하고 부산하고 지방에서 제일 안 좋은데 세종이 제일 안 좋거든요 세 군데가 근데 반대로 세종하고 세 군데가 제일 안 좋은데요 세 군데가 공급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이 어떻게 보면 세 군데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 아마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급이 이제 지금 벌써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부산은 다 떨어졌고요 대구는 좀 남아있지 않나요? 대구는 내년부터 적어집니다 내년부터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또 지방 소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 신문 기사든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방 지금 사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무리를 좀 해서라도 집은 서울에 경기도에 마련한 게 어떻게 보세요? 좋은 건 경기도 서울에 하는 게 좋을 좋죠 근데 지방에 터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버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근데 지방 광역시는 제가 볼 땐 괜찮고요 광역시는 우리가 소멸 그런 게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정말 작은 도시도 있어요 그런 도시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심지어 책에서도 조금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상주 인구가 9만 정도 10만 정도 안 될 거예요 그 도시가 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가 24% 줄었어요 근데 공급이 80% 줄었어요 그래서 공급이 더 빨리 줄기 때문에 그 도시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시장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수요가 줄면 공급이 더 빨리 줍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급을 하는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몇 단위나 공급을 안 해도 실제 공급을 팍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작은 도시의 어떤 공급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면 몇 년에 한 번씩 공급합니다 공급을 못 해요 건설상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사야 되는데 살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을 띠앙띠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면 공급을 더 빨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시장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혹시 가장 강력하게 상승 가능한 지역은 어디로 보시나요? 제일 빠른 지역은 아마 울산이 될 것 같고 광택중에서는요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몇 달 차이로 다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을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울산은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에요 23년까지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금리에 의해서 하락했거든요 공급에 의해서 하락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공급이 또 적어요 그래서 그게 누적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빨리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급과 수요를 정말 가장 기본 원리로 생각하시고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공급만큼 중요한 게 또 수요인데 그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우리 집과 비밀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거래가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주하고 대전하고요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가 거의 비싼데 광주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거래는 광주가 더 많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거든요 전남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다 다 샀어요 전남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 내 자산을 다 묻어놨다고요 광주가 안전하니까 근데 울산이 우리가 울산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울산에 있는 울산이 우리가 소득으로 보게 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거든요 서울 담에요 가격이 두 번째로 높아야 되는데 심장으로는 울산은 광주가 제일 낮거든요 자산이 모이면 어디 가냐면 부산으로 갑니다 경북은 대구로 오고 그래서 거래가 많아요 그런 지역들에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수요가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속초나 양양 같은 데 양양 세팅을 하잖아요 그런 수요 때문에 거래가 좀 더 많아요 그런 수요에서 보면 그 수요가 많다는 공급을 유도하잖아요 공급량도 많아요 인구 대비 우리가 공급량은 한 22% 정도 되거든요 21% 대부분 도시가 비싼데요 광주가 25%고요 전남이 16%밖에 안 돼요 뚝 떨어져 있어요 평균이면 21% 됩니다 딱 그렇게 맞게 되었어요 전남 사람들이 광주에 집을 많이 사고 울산 사람들이 부산에 집을 많이 사고 경북 사람들은 대구에 집을 많이 사고 대전은 어디를 사길래 대전은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부도산 투자 결국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수도권을 할까 지방을 할까 고민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차이가 있나요 지방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죠 대신에 수익률을 높고요 그리고 서울은 리스크 작은 대신에 시세 차이는 크죠 그 차이인데 고객이 뭐로 나타나냐면 전세 가열로 나타납니다 월세 수익률로 나타나고요 전월세 전환율로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수익률이 딱 해서 시장에 정확하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상품으로도 나와있어요 구축은 우리가 수익률이 높고요 우리가 신축은 수익률이 낮아요 신축은 전세 가열로 벌어져 있잖아요 구축은 딱 붙어있고 시장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우리가 지방에 갭투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천만원, 이천원 이런 분들 근데 그게 좋아서 붙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없어서 붙는 게 아니고 성장이 다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신축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하단으로 밀려가면서 구축 가격이 밀려나가요 그분들 수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요 오르기는 구축도 근데 신축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2023년 가격이 2012년도도 많아요 10년 전 가격으로 그게 지방에 있는 구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오면 빌라 사기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거는 성장이 안 돼서 나오는 그런 독특한 현상도 한 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매가가 성장이 안 되는데 그걸 전세 투자해서 전세 수요가 겹쳐서 나온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올세로 가거나 아니면 재건축터에서 아파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다시 될 수는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인구 소멸에서 한 거 더 여쭤보면 성장하는 도시랑 소멸하는 도시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거래량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인구 수를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전세 상승률이고요 전세 상승률은 우리가 현금 흐름이잖아요 주식을 치면 그 기업의 성장률과 똑같은 거죠 전세 상승률의 배경에는 그 도시에 경쟁력 하고 있어요 그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군요 네 경쟁력이죠 그때 대구하고 부산하고 경쟁한다면 비교한다면 딱 봐도 우리가 부산이 더 좋죠 해운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물어봐 어디 가봤냐 하면 부산은 가봤죠 그럼 대구 가면 대구가 어디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제 고향이 대구지만 가서 왜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경쟁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에 따라서 조금 성장이 두 나라이거나 아니면 더 되는 도시가 있고 두 번째 뭐냐 하면 도시가 만드는 어떤 도시 안에 인프라가 있거든요 어떤 학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산업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관광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이게 경쟁력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거래가 더 나오면서 소멸대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예요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멸 안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지역의 어떤 수요를 늘리는 거 보다는 늘릴 수 없잖아요 인구가 안 넣으니까 단기 수요라도 늘려야 됩니다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여기 보면 앞에 설명해 드린 건데요 상주, 동해, 속초 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9만이고 여기 8만 8천, 8만 2천이죠 속초가 제일 적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펭균 매매 거래량은 속초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여기 두 배 나오죠 속초는 뭔가 있는 거예요 단기 임대 수요가 있으니까 임대 수요에서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투자가 들어오면 매매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맞게 공급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840은 덜어져 여기 300밖에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좋은 도시죠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는 속초가 투자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충북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152만이고 159만인데 비슷한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비슷하면 수요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 도시는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여기 보면 제거주택은 32만이고 34만이고요 여기 비율은 21%고 21.0% 0.3% 0.3% 차이 나요 매매 거래량 보세요 여기 2만 9백이고 여기 2만 천 원이잖아요 거의 똑같죠 4월달 거래량이 거의 보세요 1500이고 여기 1600이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여기 나와있는 매물량 있죠 매물량 매물량도 똑같아요 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짱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다 알고 매물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전세 매물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게 한 게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달라요 강원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전세가 오르면 매물량이 오르면 되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도 둘이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얘가 공급을 훨씬 적어요 3년 누적 공급을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오르면서 매물량이 밀어올립니다 동해에 지금 뭔가 발견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경씨죠 문경씨인데 문경씨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여기 한번 보세요 공급이 어떻게 됐나 공급 그래프인데 여기 공급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 공급 옛날에 여기 인구가 24% 정도 줄었어요 여기도요 근데 여기 공급이 땀 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 공급 수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 지방은 거의 공급이 80-90% 생각하신대요 전세 상승률이거든요 도세 상승률이 성장률이라고 갖다 했잖아요 서울이 7.8%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게 미래의 기대 수익률 이게 9년치가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서울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전인데 대전에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12년부터 우리가 2023년까지 공급을 많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세종시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누적되었기 때문에 전세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인시적인 형상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의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나 그런 것에 맞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부상보다 대구가 좀 적죠 살짝 적어요 수도권이 높고요 도로 가게 되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남 앞뒤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주로 몰린다고 했잖아요 낮아요 그래서 이 특성인 거예요 이게 성장률이에요 이게 성장률 전세 상승률이 아니고요 얘를 성장률으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 성장률이 맞는 게 뭐냐면 이 전세 가율이에요 이건 반대로 되죠 전세 가율이 높으면 앞에 있는 전세 가율이 낮아요 이렇게 평균 전세 가율인데 수도권이 제일 앞에 있죠 이 남은 부분이 뭐냐면 성장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서울은 45% 남았다는 거고 이게 남았다는 증거예요 지방은 성장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시겠다면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도 큰 거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투자할 때 피해야 하는 지역이나 상품 같은 거는 전세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축은 안 하셔야 돼요 지방에서는 구축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하죠 서울에서도 구축이 위험한 건가요? 서울에는 구축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아파트 공급 비중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도시가 제주도하고 서울이에요 제주도는 도시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서울은 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재건축 때문에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이 느린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구축은 괜찮고요 서울 빌라나 이렇게 주구 상품에서 약간 굉장히 떨어진 상품도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 되게 되면 이런 상품들은 또 경쟁에서 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